자 여러분 이제 시작을 반갑습니다 내 목표는 2526개 샹크스 3개 렛츠고 아 진짜 아 처음이니까 다 깝니다 안 뜨겠죠 1차 잖아요 안 떴어요 자 일단 50개 날리고 다음 50개 들어갑니다 바로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좀 논스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더 안되는 것 같아요 1 2 오 요거 조금 기대할만해요 처음으로 지금 황금깃발 나왔어요 지금 블링블링 하죠 여기서 무지개면은 여기서 무지개도 아니네 이러면 또 애매해요 무지개 아니고 옛날에 황금깃발이라고 좋아했는데 요즘은 무지개까지 판박자가 맞아했던데 이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이것도 벤베크만이 뜨는 거야 이것 봐 아니잖아 아 아 안주냐 아 벤베크만 나왔다 이거 벤베크만 나왔어요 이것 봐 벤베크만 나왔죠 아 벤베크만 하나 하나 오 아 요거 또 요거 벤베크만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아 아 아 아 귀엽고 이게 나오네 아 이게 애매하다는 거야 이거면은 또 내가 볼 때 샹크스가 아니라 이제 벤벡면이 나올까 말까 그런 느낌인거는 말이지 이것 봐 계속 그냥 귀엽고 쓰면 오지게 나오잖아 이것 봐 내가 벤벡면 나온다 했지 이거 딱 벤베크만 나올 딱 느낌이었잖아 아 아 아 아 나는 포기하자 좋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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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회 내가 지금 구독했으니 철호가 지금 구독했으니 뜰 듯 그래 철호가 지금 구독을 했다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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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호야 이번에 샹크스 뜬다 철호야 이번에 샹크스 뜬다 바로 내가 철호야 내가 샹크스 타면 지금 바로 내가 지금 뜨끈 태운다 철호야 샹크스 뜬다 그지? 뜨는 거 맞지? 헐 나 지금 구독했음 그래 고맙다 이퀄 이퀄? 아무튼 고맙다 아 엠베크만 개꿀 렌베크만 레벨 100 가기에요 이콜링 구독 감사합니다 샹캐스 안주는데 유튜브 관광객 나도 구독 박는다 그래 고맙다 아 10백기만 5성 탈성띠 으 너무 화가 나 내가 더 커질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 가입하면 기운이 더 좋을거야 당연하지 왕 뇌절띠 나에게 남은건 고작 1,000개 1,400개 증괄 현재 1,400개 증괄띠 어어 토니 저리기 시작했어 타비드 샹캐스 가슴이 웅장해진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나는 매우 화가 난다 어디까지 열받을 수 있을까 간다 형 홈 화면에 티치를 빼 형 700개 남기고 떠요 불망 간다 크리폰 찌르기 크리폰 찌르기 나도 얻고 싶다 아 이건 빨강이네 형 하나 둘 셋 셋 다섯 여섯 엘리엘유 s0136 구독 감사합니다 엘리엘유 s010 뭐라는 걸 아무튼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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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구독을 받고 내가 오나미를 뽑았다 너무 열받아 정말 너무 열받아 구독받고 바로 오나미를 뽑았어 정말 너무 열받아 아 나 진짜 샹크스 뽑으러 왔어 우타이사주면 우타 끼고 뽑으면 좋았는데 요거는 이제 황금기발 강이죠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글씨도 좀 잘 떠주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샹크스 기대할만 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기대할만 해요 자 여기서 한 30%의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스네이크맨이어야 떠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내 비록 옛날부터 신샹이랑 인연이 없었지만 아 근데 여기서 하나 뜰 것 같은데 엠베크맨이 떠나오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엠베크맨이 떠나오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Esc complac kle 어 얘들아 스탑파 스탑파 너네 회원직 가입했지 다 너 때문이야 야 스탑파 고맙다 그리고 오늘 구독박은 애들 야 고맙다 아 야 윤금미 윤금미 돌았죠 야 고맙다 야 티치 빼고 냈다 야 티치 빼라고 알려줬네도 고맙다 이제 생각나가는 걸로 이비양성 이웃모 고맙다 아 진짜 대박이네 진짜 아 아 떴다 야 뭘 뜨면 안 돼 야 여러분 이제 제 목표는 하나 더 더 바라지 않아요 하나만 더 아 3000개의 확정은 좀 심하지 않냐 아 제발 오 여기서 황금깃발이면 나올 확률이 커요 아 아 좀 기대했는데 아 밴베크만 내가 또 뜰거라 그랬지 아 내가 하나 더 나올 줄 알았어 아 밴베크만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샹크스가 한 번 더 나오냐 밴베크만이 하나 더 나오냐 이 싸움이었는데 아 근데 이거 2개가 한방에 뜨는 그 레전드 영상 한 번 뽑아야 되는데 진짜 편집하지 않고 한 큐에 2개가 나오는 그런 개꿀 영상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습쓰디 아 아 아 아 상장 바리스타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밴베크만이 패시보야 그래 이게 안나오면 이상하지 그지 이게 안나오면 이상하지 이게 왜 안나와 이럴 줄 알았어 어 어 아 아 밴베크만이 오지게 나오네 이씨 아 이씨 1500개 써서 나왔어 신샹은 밴베크만 90개야 아 씨 계속 가 아 아 라스트팡이네 아 아 아 씨 아 신샹 한 개밖에 못 먹는다고 얘 그러면 안됐어 꼭 그렇게 아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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